자, 얼짱 시대가 방송되고 연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의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쁘다, 멋지다, 진정한 얼짱이다라는 의견 하나와 또 다른 의견은 야, 쟤네가 무슨 얼짱이냐? 저 정도가 얼짱이면 나도 얼짱이겠다라고 도전장을 던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얼짱 도전이라는 코너 아, 정말 제목 짓는데 별로 공을 안 들인 느낌 확 나죠? 그래서 얼짱이라고 도전한다고 코너 이름이 얼짱 도전입니다 아, 약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약간 부끄럽네요 자, 얼짱 하면 도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혼자 부끄러울 수 없잖아 다 같이 부끄러워 보자 자,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코너 얼짱 도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나도 얼짱이 되고 싶다며 사진을 올려줬던 친구들이 말이죠 무려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정말 5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직접 심사위원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심사를 했던 친구들 누구누구인가요? 아, 연기야 아, 또 주제 넘게 나섰네요 아, 그래요 자꾸 부르더라고요 아, 막 자꾸 불러요? 네 심사를 해본 총평 어떻습니까? 다 그냥 저보다 좀 안 됐지만 그중에 그래도 세끈한 사람 뽑았어요 우리 얼짱에 도전한 친구들 과연 기존의 얼짱들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화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아, 꼬은 머리? 진짜 왠지만이 흐려 얘들아 왠지만이 되게 많아 오늘 기분이 어때? 네 말이 아니에요 어? 뭐가 말이 아니야? 그레이트 어? 맥 기분 좋아? 맥 그레이트 연기야 야, 오늘 오는 애들 중에서 너보다 이쁜 애들 있을 것 같아? 네 얼마인데? 앞에 갔어, 애들? 아, 갔죠? 근데요, 어차피 화장빨이든 성형빨이든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판이 되니까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겠죠? 근데 뭐 해도, 메이크업 해도 되는 애든 되고, 안 되는 애든 해도 해도 안 돼 그럼 너 되는 거야? 본판이? 너 안 해도 돼요 자신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얼굴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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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소개 간단하게 아, 얼짱 시대를 좋아해서 닭 분사하다가 오늘은 박얼사 일명 닥치고 얼짱 사수를 하러 온 16살 이희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얼짱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해요? 곤란하겠죠? 굳이, 굳이 하자면 굳이 하자면 아, 용기 언니 오늘 생각하니까 너무 이뻐서요 점수 많이 했어요 깝격 하하하하하 얼짱이 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외모 그런 거 외관상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얼짱분들을 보면요 악플을 받더라도 다 자신감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얼짱이 되고 싶어요 공부 잘해요? 공부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예쁜 애들은 온 거야, 멍청해 반에서 몇 등 정도예요? 정확하게 잘하면 3등 정도 오 오 아, 그럼 죄송한데 네 어제가 영어로 뭐예요? 어제, 예스터디요 오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Y, E, S, T, E, R, D, A, Y 오 맞아, 맞아 인정, 맞아 들어오세요 똑똑함 왜 얼짱이 되고 싶어요? 멘트 많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혹시, 뭐 장기 같은 거 노래나 춤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아, 진짜요? 그럼 어떤 연예인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수요 가수요? 가수요? 아, 가수요 노래 아, 그렇구나 광철이 좀 더 궁금한 거 없어? 네, 제가 지금 질문할 싶은 게요 네, 기분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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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철옥 씨 아,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사이는 좋으세요? 우리 친구랑 많이 좋은데 아, 그래요? 우선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강지선이라고 하고요 나는 19살 19살이요? 네 세끈하게 말합시다 네 프로그램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쌩얼 나오는 거 쌩얼 나오는 거 쌩얼 자신 있어요? 저요? 네, 자신 있어요 아니, 봤어요 얼짱실에 들어오면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2등? 네 어? 그럼요 얼짱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얼짱 포즈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러죠 잠깐, 경기야 일단 하나, 둘, 셋, 철칵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 하나, 둘, 셋, 철칵 하나, 둘, 셋, 철칵 여문도, 여문도, 여문도 아니, 진지해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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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혼자 만족했어, 혼자 꼭 뽑아주실래요? 왜?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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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요? 커피프레스 할인 커피프레스 할인 오 괜찮아요 오케이, 잘 맞네 배겼다 얼짱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기, 박상렬 씨 저요? 박상렬 씨 아, 미쳤나 다신 분사람이 좀 좋아해요 눈썹이나 이렇게 찐하고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많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닮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가져요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하는 적 있어요? 조금 있어서 이렇게 병원 한 열 군데 정도 열 군데 돌아다니면서 면담도 받아보고 일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16살 김민희고요 이름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에서 지금 왔다고? 네 이것 때문에? 오, 멋있다 나 다 멋있대 이 중에서 좋아하는 얼짱 있어요? 왜 남자분들이 다 호주 형님이 하시는 게 다 제가 하면 이제 비슷하게 될 것 같은 느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하하하 주현이가 한 게 뭐가 제일 마음에 든 게 있었어요? 도도함? 도도함? 네 아, 노바지락을 잘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여기 얼짱 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어,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얼짱 보려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하하하하 아, 내 키 때문에 하하하하 귀껌 좀 들고 와 하하하하 스키 내리고 하하하하 하하하 키 꼴리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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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랑 비슷해요? 방송 화면이랑 비슷해요? 방송 화면이요 오, 솔직해! 지금 아, 눈 안 보이는 거죠? 아니요? 하하하하 렌즈 안 끼셨죠? 네 난 미치겠다, 지금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 네, 수고하세요 하하하하 나 맘상했어 키가 크신데 키가 몇 크세요? 옆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79.5? 네 79.6? 모델 같은 일을 하세요, 혹시? 하하하하 아카데미 이제 수료하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준비 시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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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기한거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당장 비트박스를 하면서 목으로 소리 내는 건데요 하하 하 하 하 타 안녕하세요. 뭔가 진짜 많다. 뭐야 뭐야.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준형 공기 팬카페 히토비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좋아요? 네. 어디가 좋아요? 그거 다 뭐예요? 먹을 거예요. 맨 끝에 저건 뭐예요? 제가 드린 거예요. 와. 어떻게 약속이 나눠줘. 어머. 이 중에서 얼짱이 되고 싶은 사람. 왜요? 저는요. 주문칠 건데요. 되게 웃쳐요. 네. 넌 내게 빠져. 와 유연이다. 멤버 중에 만약에 얼짱 시대에 들어온다면. 까고 나가. 까고. 들어온다면. 파킹도 빼내는 거. 아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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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시킨거죠? 아니요. 어머.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이거 이만하죠? 아. 아니 소녀시대가 예뻐요. 연기가 예뻐요? 오빠. 오빠. 주무수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어머. 어머. 진짜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다. 여기 살짝씩 펴고만. 솔직하신 거죠. 아니에요. 본인도 얼짱을 변신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얼짱 연기부러 온 거예요? 둘 다. 둘 다. 가능성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100% 연기가 예뻐요. 매운 거. 와. 연아의 가슴을. 쪼고. 아. 맛있어. 어떡해? 연기 누나 예뻐요? 귀엽다고 해요. 넌 잘하고 잘한 거랑 상황 없이 그냥 건지. 분명 объяс. 공판 괜찮은 사람 면진시켜줄 거잖아요. 저는 저를 일단 좋아한 분에게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근데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 키도 크시고 그리고 패션에 워낙 관심이 있으시니까 원래 좀 꾸며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못 꾸미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꾸며줘야 돼 자기 주방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꾸며주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입을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러니까 본판 줘야지 본판 줘야지 누워줄까 봐 아까 누구였지? 경기야 너네 팀 컨셉이 뭐야? 저희 언니를요 큐티 섹시로 만들어 볼게요 큐리 섹시 오빠는요?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죠 얼굴이 일단 드니까 오빠는요?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어 이분이 보습하는 스타일이 있거든 뭔데요? 오빠가 바꿔야죠 우리가 바꿀 건데 아이돌 스타일로 나를 바꿀 거야 아이돌? 아이돌? 그럼 가봐요 가봐야 될 거야 출동할 거야 오빠는 저희 따라오면 안 돼요? 아우 그냥 너네가 따라오지 마 안 따라오지 마 어서 가요 고고 싱 싱 소금 뿌려 빠이 출동 출동 언니 어때요? 어머 나 이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거는 내 스타일인데? 이거야 아니야 이게 더 세크네 이거 이게 제일 낫죠? 아우 응 잘랐다 네 그럼 아까 그 처음에 꺼놔요 왜 허리 몇인데? 어 얹어봐 이런게 네가 맞죠? 야 배결해 야 소리지겠어 민기 제일 낫죠 바지가 날까? 치마가 날까? 치마가 날까? 남자는 치마 남자는 치마를 좋아해 언니는요? 바지? 언니는 바지가 좋대 그럼 치마 바지로 결정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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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코샤라 이거 이거 약기 좋은데요? 자켓 괜찮은데 이거? 네 이거 시원해 보여요 얘 완전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지금 실은 일단 안에 티켓 골라야 돼 아 그렇죠 어 자켓 아니 이렇게 통째로 그냥 사면 돼 너가 말라 보이니까 약간 가로둘이 좋아 네 입어볼까요? 아 몸 좋다 모자이크 차려 잠깐만요 조금 더 늙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야 아직 몰라 그렇죠? 아 좀 괜찮기는 해 진짜 그렇죠? 안 맞아? 아 진짜로? 이 정도의 것만 같아 아 잊지마 벗어 벗어 빨리 잠깐만 이거 한 두 다리 먹고 있어 벗어 벗어 빨리 벗어 아 찢어진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지금 몰라 몰라 언니 아 여자들 원래 옷 가면 이렇게 오래가겠나? 어 왜 안 나와 어 어 야 아니야 언니 언니래 누나 아니야? 어디? 쩔어 와 예뻐요 예뻐 일단 신어보에 어울릴 수도 있잖아 이거요? 이거요? 아 아 이게 무슨 옷 입는 것 같아요 저 여기다가 깔쳐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진 여기까진 그치 그치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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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왜요? 먼저 말해요 말해요 어때? 너네 솔직히 어때? 진짜? 네 저희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몰라 마린루 마린루 뿌리띠 섹스 큐티 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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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핸섬 핸섬 이상하게 말해봐요 일단 모자 네 나와주세요 언니 먼저 왜 박수 쳐요 지금? 잠깐 모자가 똑같아 와 나와 자신있게 그려 와 와 맞아 커플이야 둘이 쳐봐요 와 사겨라 그냥 사겨라 사겨 사겨 쟤 어때요? 이쁘다 솔직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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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찬아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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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둘의 얼짱 포즈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얼짱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두 친구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괜찮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남 송성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이영애입니다 니트는 뭐라고요? 이형이에요 죽는다 목소리 왜이래 근데 두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멤버들보다 아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요? 괜찮은데요? 성일군의 스타일링을 해준 우리 상일군과 광철군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해야 된다고 어 깔끔하네요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요트를 타면 어울릴 것 같은 요트 타봤습니까? 아니요 타보진 못했지만 어떤 포인트를 줬습니까? 의상에 일단 언니가 다리가 좀 세끈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핫팬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머리는 치켜올렸어요 치켜올렸어요 어때요? 우리도 마린룩이긴 마린룩이에요 마린룩이에요? 네 그리고 밀짚모자 밀짚모자 청순해보이기 위해 룩이 닮았어요 저분께서요 여성스럽게 생기셨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서 위에 베스트 하나 걸치거나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베스트 하나 걸치거나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 전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갖다 치워요 하하하하 자 그래도 많은 경쟁자들은 물리치고 얼짱 인증에 성공을 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요? 좋죠? 좋겠죠? 싫겠습니까? 설마? 하하하하 자 어때요? 밑에 이용해 나 얘 캐릭터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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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본인이 얼짱 시대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본인의 외모나 매력 이런 것들을 총괄했을 때 몇 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하하하 제가 인지도는 좀 낮지만 한 0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0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본에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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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인지도는 낮지만 0등이라는 게 0등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생각한 만큼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이렇게 얘기하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빈칸 블랭크라고 그러죠 그러고 보니까 대본에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지도는 달리지만 0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0순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 잘 들었죠? 네 몇 등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자 출연자 중에서 저 매력 있죠? 없어요? 그럼 매력 있어요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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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3기로 뽑으면 약간 버거워져 연기가 지금 억지 웃음 짓고 있죠? 캐릭터 같자 하하하하 연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이상해요 credible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3기에 출연 안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진짜요? 네. 띠로리. 이 친구, 얼짱 인증을 처음으로 받아 봤는데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방송을 위해서는 우리 리트리 형의 목소리는 박경님. 최고죠. 최고죠? 아, 3기 얼짱으로 이 친구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짱 시대의 오디션을 통해서 얼짱으로 새롭게 태어난 친구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의 맛백이죠. 혹시 압니까?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짱 인증을 받아서 3기 우리 얼짱 시대의 멤버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검색어 1위, 오락프로 검색어 1위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너무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닭본사 하세요, 닭본사. 제가 이거 배웠습니다. 자, 닭본사 뭐죠? 직업 공방사수. 오케이, 한번 갑시다. 자,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얼짱 시대.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Q. 재생시작. 아... 뱁만의 입학. 다' konkret zamk. 뱁만의 입학. 아, 재밌다. 아, 멋진고. 캐시라, 주전기. 아, 주전기 팩에 울려는 상현이. 아, 진약이 팩에 울렸어. 어떤 사람한테 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짱이에요 짱이에요? 감사합니다